한국거래소가 저소득층 희귀 난치 질환 아동들을 위해 지원금 1억 원을 월드비전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에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한국거래소는 오랜 시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을 위해 지원 사업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월드비전은 이달부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앞으로 1년 동안 환자 특성에 맞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